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국인이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장이 있잖아요. 정식으로 그 강원도에 있는 OO랜드. 그 안에서 도박을 하는 거는 합법적인 건지 궁금한데요. 네, 그 국가에서 그렇게 OO랜드를 만든 이유 자체가 이게 워낙 도박이 음지에만 있으면 문제가 더 심해지니까 양지로 이걸 좀 꺼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베팅액 제한도 있고 또 이게 많이 잃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출입 금지 또 시켜서 이렇게 너무 심한 피해를 안 입도록 이렇게 좀 방지를 하고 있고 이 OO랜드 말고도 국가에서 이렇게 도박을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경마라든지 복권이라든지 또 소싸움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합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도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OO랜드 같은 경우에 이게 제안을 두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같은 게 230억을 잃었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소송을 하고 그랬는데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도박은 똑같이 중독이 되면 위험한 거니까 조금 많이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OO랜드 혹시 가보셨어요? 저 가봤죠. 가봤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거기에 ATM기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남편 분한테 몇 천만 번 보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 입장할 때 저희 일행한테 어떤 아저씨께서 오셔서 신분증 잠깐만 보여달라고 그게 아마 그분이 출입 금지가 되신 것 같은데 그 신분증 가지고 들어가 보려고 어떻게 좀 중독자로 의심을 받아서 예, 그래가지고 눈이 좀 이렇게 풀려 계시더라고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